연대요 에? 난 바빠서 이만 뭐야? 쟤 요즘 연애하냐? 에이 설마 전원 로그인 오빠 왜케 늦었죠?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왔지 우리 오늘은 콜렘 사냥할까? 콜렘? 늦죠? 이거 너 가져 이거 완전 레얼림인데 괜찮아 정말로 사주는거야? 결제요 오빠 오빠 고마워 맑은이는 너무너무 기뻐요 오빠 짱이도 바보 같은 놈 다음날 PC방 너 낙엽 이야기 했었냐? 내가 이 게임 개쉽게 하는 방 알려줄까? 역해 키우면 게임하기 개쉬움 얘네들이 다 쩔해진다니까? 특히 얘가 제일 호구인 오빠 얼마 전에 겁나 비싼 무기도 사줬다? 오빠 친구 오빠 고마워 내, 내 천사랑이? 야야 어디가? 그, 이제 다시 사랑 따윈 안 할거야 며칠 뒤 히히 야 또 아니지? 얜 아니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림 잘 지났어 너무너무 잘 지났어 그, 이제 되세